안녕하세요. 병의원 세금 5분 특강의 세무사 이은지입니다. 오늘 홍원장 절세박사 대다의 주제는요. 세무조사를 받았으니 당분간 안심해도 될까요? 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. 일반적으로 이제 세무조사를 우리가 올해 받았어요. 내년에 또 세무조사가 또 나올까요? 아니면 내후년에 바로 또 세무조사가 또 나올까요? 확률은 아무래도 적긴 할 거예요. 바로 연달아서 이렇게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. 하지만 이렇게 내가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 연도 그 다음 다음 연도에 세무조사가 무조건 안 나온다라는 법은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세무조사 받았으니까 마음껏 또 이제 탈루하자라고 마음먹고 매출을 줄이고 경비를 많이 넣어서 내가 소득세를 많이 줄이고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죠. 왜냐하면 그 세무조사를 이제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세무조사가 나왔어요. 그러면 우리가 당장 이 세무조사 2018년도 소득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5년 전의 소득 이내의 것을 이제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데 2018년도에 세무조사 나와서 뭐 한 2015년도에 소득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조사를 마쳤다는 거죠. 그러면 내년에도 또 세무조사를 나올 수 있어요. 2015년도 거는 이미 조사를 했으니까 2016년, 17년, 18년 거 이렇게 조사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무서에서는 이제 탈루한 그 혐의가 너무나 명백하다면 바로 세무조사를 이제 나오게 될 테고 하니까 너무 우리가 세무조사 이제 받았으니까 안심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매출액을 줄이거나 경비를 많이 넣는 그런 행동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. 오히려 우리 국세청에서는 전산이 너무 발달이 되어 있어서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매출액 추이, 소득률 추이, 그리고 동종업계의 평균 소득률까지 계속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. 이 말인즉슨 우리가 계속 이 추세를 계속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성실하게 이제 신고를 잘 해라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문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매출을 일부러 만들어서 소득을 올릴 필요는 없지만 있는 매출을 너무 과도하게 없애버려서 세금 신고를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. 이렇게 우리가 또 세무조사를 받고 났는데 이제 세무조사 나왔으니까 당분간 세무조사 안 나오겠지 해서 우리가 그동안 숨겨왔던 그 매출 누락을 해왔던 금고에 있었던 그 돈들을 꺼내서 무리하게 이제 부동산을 사시거나 아니면 대출을 상환을 하시거나 뭐 이런 이제 지출들을 감행을 하시면은 또 자금 출처 조사가 또 바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항상 세무신고는 성실하게 이제 이행을 하셔야 우리가 항상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해주시고 무리한 그 수익금액 탈루나 대출 상환이나 부동산 투자 이런 거는 항상 적절하게 세무전문가 상의 후에 이제 플랜을 짜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하십니다. 자 이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은지 세무사였습니다.